다음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부천대장과 부천역곡, 인천계양과 겁난신도시까지 우리 지역에서도 5,700여 가구 사전 청약 공급 예정돼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모집 공고한 사전 청약 물량은 4차 공공분양에서 1만 3,600가구, 2차 민간 분양에서 3,300가구입니다. 4차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에서 6,200여 가구, 이외 수도권 입지 8곳에서 7,3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번 사전 청약을 받는 우리 지역 공공분양 물량은 3,000여 가구입니다. 먼저 부천대장 신도시는 A5블럭부터 8블럭까지 1,800여 가구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전용 면적은 46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로 모두 소형입니다. 지난해 사전 청약을 먼저 시작한 인천 계양 신도시도 이번에 신혼 희망 타운 3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용 면적은 모두 55제곱미터입니다. 신도시 외 부천 역곡 지구에서도 신혼 희망 타운 900여 가구를 사전 청약 받습니다. 부천 역곡 신혼 희망 타운 전용 면적도 모두 55제곱미터입니다. 검단 신도시에서는 AB20-2 등 3개 블록에서 3개 분양 업체가 모두 2,600여 가구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전용 면적은 72제곱미터에서 147제곱미터까지 다양합니다. 국토부는 20평대 아파트 분양가를 3억에서 4억대로 사전 산출했습니다. 시중 가격의 60에서 80% 가격이다 보니 사전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를 보면 인천 계양과 부천 역곡 신혼 희망 타운의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주택이 각각 3억 3천만 원대와 3억 8천만 원대였습니다. 부천 대장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주택은 4억 3천만 원대였습니다. 민간 공급 물량인 검단 신도시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주택의 경우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대의 분양가를 보였습니다. 사전 청약 접수는 1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공공분양의 경우 2월 17일, 민간 분양의 경우 1월 18일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일반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